우상향 기후제를 유난히 좀 강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좀 되었죠. 그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좀 더 민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때문에 안락하게 사는 공간의 대상이었는데 하나의 투자 대상, 하나의 교환가치 대상으로 바꾼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부동산 심리는 8알이 심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옛날에 서정주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이 8알이 바랍니다 그랬나? 그걸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심리가 뭔지 알아요. 이때 불안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심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폭등기 때, 폭락기 때 광기와 공포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8알이 아니라 18이 되는 거죠. 그런 거. 극단적인 상황일 때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다. 두 번째로는 그게 투자 상품화되면 심리 역량이 강합니다. 아니 시골에 집에 뭘 심리가 필요해요. 시골에 농가주택이 무슨 심리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심리라는 것은 대부분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뭐예요? 표준화되고 극화되어 있는 유사금융상품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채권처럼 거래한다고 해요. 금융상품을 닮아 있으면 변동성이 강해요. 아파트가 그래서 뭐예요? 변동성이 강해요. 그래서 주로 아파트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가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마치 주식산처럼요. 투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약간 광기에 가까운 묻지마 매수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다만 심리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단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결국은 인구라든지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펀드멘탈을 반영할 수 있죠. 단계적으로는 뭐예요? 심리 영향이 좀 강한데 단계적으로 보면 심리라는 것은 약간 총합변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심리가 불안해. 집을 사야 했던 불안을 느끼는 게 뭐예요? 단계는 공부욕단은 신호도 들어올 거고. 그렇죠? 금리도 내릴 거고. 그렇죠? 이런 요인에 의해서 약간 다 합쳐진 형태의 어떤 변수가 총합변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심리가 과거보다 중요해지냐면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거래 중에서 아파트 가장 많죠. 주택은 뭐예요? 전국에 지금 아파트가 한 1230만 채 정도 돼요. 전체 제공이 한 64% 정도 아파트.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항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의 역량이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좀 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우상향 기후제를 유난히 좀 강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좀 되었죠. 그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좀 더 민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생상을 해봐요. 상상을. 단독택 사는 사람이 부부싸움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부부싸움을 많이 할 거냐. 이때 얘기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문제거리? 혹은 발단? 이게 가격으로 본다면 아파트가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주변 사람을 물어봐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나빠가지고 싸우는 건 말고. 왜 그러느냐. 가격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는 언제든지 안전자리에서 주식처럼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IT 혁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가격을 몰라요. 그걸 알려면 돈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끔 팽닭 얼마 그래야 됐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거 우리 집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1년에 한 번 발표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밖에 없어요. 그건 시세가 나오지도 않아. 아파트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단위로 올라오니 내려오니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자주 접하면 나도 모르게 내리에는 가격지향적 마인드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을 잘 샀니 못 샀느니 가격을 평가하잖아요. 단독주택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환상 속에서 사는 거 아니니까. 가격이 자주 노출되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보 공개가 즉각적으로 되고 또 그만큼 계량화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자꾸 가격에 노출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쪽이 빠져들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미디어 역할하고 비슷한 건데 이걸 어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별로 아파트 갈 수도 없어. 나는 행복하게 사는데 자꾸 옆집에서 그리고 또 미디어에서 집값이 올랐니 내렸니 특히 아파트값이 올랐니 자꾸 나한테 이직을 시키려고 그러는. 그게 어젠다거든요. 어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그러면 어때요? 폭락이 많아요 폭등이 많아요. 오름다른 쪽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가격지향적 어떤 사고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재화됐다고 그럴까. 특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위험 판정 플래카드 붙이고 잔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물에 건물이 무너진다는 건데 왜 잔치를 해요? 왜 축하 플래카드를 끌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시골에서 아마 D등급 받았다면 어때요? 안전진단 D등급 받았다고 하면 아마 통곡을 하고 난리겠죠. 그런데 왜 건물이 곧 허물어진다는데 왜 축제를 하냐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재테크 중독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퍼렛티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기업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미국의 사회평론가 더글러스 러시코프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자신과 공동체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목표로 하는 기업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있잖아요. 이 기업의 논리가 우리 내면을 지배하는 논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돈 버는 기업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게 고도의 자본화의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예요? 심지어 미술품조차도 조각품조차도 다 쪼개가지고 파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치를 전도시켜버려요. 집은 원래 뭐였어요? 홈이었죠? 거주 공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뭐가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교환가치. 하우스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집은 안락하게 사는 공간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 대상. 하나의 교환가치 대상으로 바꾼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자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전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는 걸 수도 있는데 참 그걸 어떻게까지 그걸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약간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 500만 년 정도가 되는데 하루 24시간을 따지 보면 이 자본주의는 4초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그래서 재테크 역사는 좀 짧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이윤지향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 재테크가 마치 전부이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을 소모하니까요. 기업의 논리가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보편적 사고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다들 어떻게 보면 이기심일 수도 있는 거고 탐욕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하고 말씀을 드릴 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중적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 자기는 실수요라고 그래. 그런데 집값이 옆집이 오르면 시기심을 느끼고 내가 불안해집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있잖아요. 가랑잎처럼 욕망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거예요. 부표처럼 움직인다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건데 한 분 내 자신을 한 분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집을 언제 살까요? 라고 묻잖아요. 집을 언제 팔까요? 라고 묻잖아요. 결국 마켓 타이밍에 대한 얘기죠. 그거는요. 대도시 사람만 쓰는 언어라고요. 시골 사람은 묻지 않아요. 아니 농가주택 사는데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타이밍을 잰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때 판다는 전제를 갖는 거예요. 상당 부분. 이게 주식처럼 마켓 타이밍을 재는 건데 만약에 시골에서 지리산이나 속리산 같은 데서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아저씨 아니면 어르신 요동네 집을 언제 사면 좋아요? 물으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미친놈 취급을 하겠죠. 뭐라고 그러죠? 집이라는 것은 돈을 쓸 때 사는 거지 어떻게 타이밍이 대상이 되느냐. 진정한 홈이나 안식처를 사는 사람은 타이밍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타이밍을 잰다는 것은 약간 인디안 유제식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게 투기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자본주의 사는 세계에서는. 그래서 원래 집은 원래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거 사고 파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도 거래를 냈죠. 그런데 이걸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게 3, 2년이 안 되는 짧은 역사예요. 이게 모든 어떤 집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가격의 모든 걸 다 끄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면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영클 푸어, 하우스 푸어 문제들은 제가 보면 아파트 가격에 그것도 우상향에 배팅을 하는 후유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홈은요. 다친 사람이 없어요. 하우스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이 오가는 그런 상품화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가격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아파트는 변동성이 강한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출렁거리다 말이에요. 이때 출렁거린다는 건물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뭐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가격이 출렁거리는 거지. 가격은요. 악마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는 주거 효용성이 가장 뛰어난 상품입니다. 편리가 극대화된 공간이란 말이에요. 아파트에 한번 사는 사람은 잘 못 살아요.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자주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가시 속에 있는 갈밤을 꺼내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갈밤은 뭐예요? 행복이죠. 가시는 뭐예요? 가격이잖아. 가격이잖아. 자주 찔린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할래? 가격으로부터 찔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 제가 세 가지 방식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격을 너무 자주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시세는 알아야 되지. 너무 함몰되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이른바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가 월화에 안 삽니다. 오마에 살죠. 뉴욕으로부터 무려 비행기로 3시간 반 거리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어디 정도 돼요? 과함 정도 되나? 그게 멀리 봐야 이게 잡음인지 소음인지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깝게 가면 내가 다쳐요. 워렌 버핏이 월화로부터 떨어진 것은 월화의 소음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주 안 볼수록 내가 거기 휘둘리지 않고 신호를 되게 보면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을 사랑하셔야 돼요. 가격을 사랑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가 풀리는 만큼 적어도 20년 동안은 저는 가격은 올라간다고 봐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보면 오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물가가 풀리니까 돈이 풀리니까 어떻게 보면 무상행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산책 가격이 너무 좋아. 그다음에 우리 애를 키우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어. 우리 동네는 너무 남양으로 잘 돼 있어서 아침 햇빛이 너무 좋아. 화분 기우가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가격보다 콘크리트 덤이지만 회색 콘크리트 덤이지만 그 아파트와 그 주변의 공간을 사랑하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예인들이 훨씬 더 가격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다가 내가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인테리어를 다 꾸며. 그럼 이게 소유가 없이 담겨도 심리학에서 말하는. 혹은 이걸 정서적 가치라고 그래요. 가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환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서적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 가치는 그 공간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 혹은 내가 얻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연예인들은 보면 TV에서 찍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다가 많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유가 혹은 정서적 가치는 내가 투입한 시간과 돈에 비례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집사랑꾼이죠. 바로 가격사랑꾼이 아니라 집사랑꾼이 되면 가격으로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임대사업자랄까요. 거기서 캐시플로우를 빼는 사람은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집을 그냥 대출해서 사는 사람 혹은 대투자자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똑같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월세를 받는 사람은 말하자면 캐시를 내가 얻는 사람들은 가격 하락에 따른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손실이 있잖아요. 이거와 임대 수입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집을 2억 주고 샀어요. 대출료 집을 샀습니다. 몇 원 내고 집을 사도 돼요. 그런데 이게 2년 사이에 집값이 1억 8천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1억 8천 손실 본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내가 타이밍을 왜 그렇게 잡았을까. 그때 친구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좀 자책을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이걸 내가 월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월세를 100만 원 받는 사람. 2년 동안의 임대 수익이 얼마예요. 2,400. 자기가 아까 자본적 손실. 잠재적 물론 잠재평가죠. 가격이 매매 손실 얼마예요. 잠정적으로. 2,000이었죠. 그런데 내가 임대 수익 얼마 올린 거예요. 2,400. 합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400.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히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요. 미국 논문들 보더라도 자가구주자가 월세 임대 사업자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고통이 두 배 크다고 해요. 그래서 갭 투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위험한 배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가격 상승을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우상의 한 기후제보다는 중간중간에 캐시플로우를 빼는 그런 사람들이 가격 스트레스로부터 덜 피해랄까요. 부담을 높이죠.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를 갭 투자한 사람하고 월세 받는 사람하고 보면 심리적 불안감이라든지 공포나 두려움, 스트레스가 덜하단 말이에요. 의학해 드리면 물론 사람마다 다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집사랑꾼이 되어라. 공간을 저는 재발견하고 그 공간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격을 조금 멀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은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또 다른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가격은 출렁출렁하지만 내가 마음을 안 다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방식도 살아가는 또 다른 지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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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